당신은 대머리입니까? 이것도 나머지 사실 여기 뒷머리만 길고 여기는 머리가 아파 이직 스타일링 여기 다 올 거 뒤에 이거 좀 파격적인 대머리 사실 여기는 머리가 아파 사실 이것도 머리 안에 가발이에요 다리머리처럼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저는 소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약간 패션이 있어 패션 과감해야 해 뭔가 항상 새로운 도전에서 나오는 일이 필요하죠 예술 그러면 바리깡으로 내가 다음 앨범 해줄게 자 셀프로